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 닷새 만입니다. 서둘러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법률적 전문성, 조직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방통위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다만 이례적인 검사 출신 위원장 지명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 비난했고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인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포거로 국회의 시계가 멈췄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까지 초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차관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험부 차관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이희완 대령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